툰드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욕심이 많이 났었고요. 극장판까지도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냥 감사해요. 기분이 좋은데요. 1년 내내 유목생활을 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 물론 큰 맥락에서의 천연가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제가 뭐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네츠족 아이들 나올 때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시아하고 꼴리아 형제도 재밌고요. 그 다음에 앞부분에 좀 보여지는 클라바 양의 고기를 뜯으면서 피 마실래? 뭐 이런 장면들 많이 기억에 남고 극장판에서는 조금 TV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. 영화 60도 지구상 가장 추운 곳 북극 아래 첫 땅 시베리아 툰드라 최후의 툰드라